이렇게 SK하이닉스의 청주 투자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. 덕분에 당시 M11을 증설한 데 이어서 어제 M15까지 청주가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. 계속해서 조상우 기자입니다. 참여정부 당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.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릴지 촌미의 관심 속에 충북과 경기도는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. 논란은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단락됐습니다.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먼 장례를 위해 수도권 집중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수도권 내 공장 증설 불허 입장을 표명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공식 발표로 이어졌습니다. 비수도권 지역에 금년 중 즉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. 참여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청주의 제3공장을 낳았고 이번에 M15까지 이어진 것입니다. 하지만 그 후 수도권 규제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일부 허용되는 등 조금씩 풀려 지금은 상당히 약화됐습니다. 지자체와 기관들이 같이 연합해서라도 자꾸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또 저지하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좀 아쉽다. 어려운 여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수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반도체 청주를 잊게 했고 그 원칙은 지방의 생존을 위해 현재도 유효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.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.